HAPPY BIRTHDAY DILL JUNGKU GRATULATIONS NUMBER ONE DILL JUNGKU 안녕하세요 여러분 MC선화입니다. 오늘 9월 5일 토요일인데요. 달라스 근처의 캐롤튼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100 1위를 축하하고 또 23번째 정국군의 생일도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벤트인지 함께 가보시죠. 우와! 하이!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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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met Yasiper illا 인정 넷 너 외치 persuade een 고맙습니다 안녕! 이게 뭐야? 이게 장국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장국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국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뭐라고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이아몬드? 아이아몬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존중해. 정말 존중해. 너무 존중해. 정말 존중해. 예, 너무 존중해! 정말 존중해. Shan이가 정말 존중해. 진심이 계속 존중하고 계신다는 생각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너무 존중해.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 다いただきoma니.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 매우 중BS Arg. 여러분에게 예 caring. 너무 존중해. 계속 기다려야 perché 진정에 갑자기 그녀를 으려운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Jimin을 계속 posted about it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잘한 여러분이 여러분은 정말 잘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은 정말 잘한 여러분이 나중에 또 한편한 콘서트 하지만 당시가 일어난 날까지 아직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저는 항상 이렇게 여기다 사랑해 저는 정말 정말 잘한 여러분이 정말 잘한 여러분이 여러분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 걸릴 때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가 한국의 아티스트에 대해 이 아티스트에 대해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 아티스트에 대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너무 잘생겼어요. 30분 정도는 진짜 잘생겼어요. 정말 행복해. 너희 가족들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네, BTS의 가족들은 정말 잘생겼어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거기에 있었고, 제가 정말 정말 미친 기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특히 최근에 모든 걸 듣고 있는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쁘고 싶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걸렸어요. 30분 정도? 어디서 구매할까요? 어디서 구매할까요? 그래서 BTS Beauty Perfumes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smell이 정말 좋아요. 특히 석진. 진짠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한 그룹을 확인하고 싶어요. 또한 그룹을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BTS HIT Billboard 100을 알고 계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히 좋은 거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I'm so happy for them. congratulations! they deserve it. 어두운 건가요? 아메리카드 market is very hard to get in, right? 네. Especially for foreigners. especially for foreigners. 그래서요, people from here, it's hard for them. but for BTS only namjun speaks English. i'm sure it was hard for them. but it's really cool that they were able to do so much with you. so why do you like BTS so much? I mean.. they work really hard. and it shows them what they pour out. general. Definitely. It's really.. it's really good and it's really amazing like.. I like..I really like..first on all their choreography then their personalities..user hardwork.. it all just adds up together This feels relatable. Even though they are most popular people almost in the world They feel really close.. It's really cool because a lot of their personality.. A lot of people relate to.. their hobbies & stuff like that and they show themselves so it's really nice to know them and support them and everything. It makes it fun nastes fighteee 오늘 이벤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로 아주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빌보드 1위 소식에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방탄의 노래로 자신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달라스에서 박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